수빈이 파워볼 야야야 Tell us your best joke 수빈이 형 잘생겼어요 You're silly Yeah 야 이걸로 목으로 끌어볼까 준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요 Okay let's get it 준비 몇 손을 치자면 못해 불면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절대 없이 긴장 네 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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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새빙 수빈 앤 범규가 다시 룸메이트로 돌아간다면 으 으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 근데 이거는 막내들이지 거실에서 맨날 레슬링 하는데 야 그 레슬링 소리보다 니 소리 지르는 게 더 시끄러워 나 지금 소리 안 지르는데 숙소 가면은 맨날 말해 봐 봉규가 컨셉이면 야 봉규야 1시 1시 봉규야 2시 2시 그때는 딱 퇴근하고 바로 딱 들어왔을 때잖아요 아니 너무 시끄러워요 퇴근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봉규야 지금 1시 1시 야 4시 4시 야 5시 5시 야 6시 6시 알림 시계 이어져 야 야 야 7시 7시 야 그때 시간 을 알고 싶어 한번 그때 허리 틀러 아 눌러 야 야 야 진짜 한눈치 두시 반 난ATOR 자디락이 그럼 맞짱의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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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짱의 수상자는 최수빈 최범규 축하드립니다! 일투두 일투덕의 주인공 수빈씨와 범규씨는 단짝다운 모멘트로 투두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재미 포인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투두 끝나고 장비 없이 스파링뜨기를 했네요 삼각 열심히 독특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씨? 네 오늘 반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퇴스토크라네 앞으로도 멋진 상이다